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다가 보니까 고 보니까 이 두 개의 표현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두 개의 표현의 공통점이 있어서 헷갈리는 거죠 공통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표현은 모두 앞에 행위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거나 또는 새로운 상태가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보니 배가 고프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배고픈 상태가 됐어요 새로운 상태 또는 배고픔을 깨닫게 됐어요 이럴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또는 일을 하고 보니 배가 고프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깨달음 어떤 상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다가 보니까 고 보니까 까는 없어도 되고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다가 보니까는 이 다가라는 말이 어떤 과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과정에서 깨달았다 먹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태가 됐다 이럴 때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 깨달음은 다가를 쓰고요 고는 어떤 행위가 끝난 다음에 앞에 있는 행위가 끝난 다음에 뭔가를 깨닫거나 새로운 상태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먹다가 보니 먹는 과정에서 음식이 모자라구나 이렇게 그 과정에서 알게 되는 거고요 먹고 보니 라고 얘기하면 먹은 다음에 먹는 행위가 끝나고 그 후에 깨달은 거예요 음식이 모자란다는 것을 그래서 다가는 과정 고는 끝낸 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문을 좀 더 볼까요 참다가 보니 화가 더 났어요 라고 하면 참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화가 더 난 거예요 그런데 참고 보니는 참았어요 참는 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 후에 화가 더 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가 보니까는 과정에서 고 보니까는 끝낸 후에 라는 의미입니다 예문 더 볼게요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 듣는 과정에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 라고 얘기하면 이야기를 다 듣고 끝 듣기가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 어 그랬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 보니까는 과정에서 고 보니까는 끝내고 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두 표현의 차이예요 예문 더 볼게요 자료를 찾다가 보니 그럼 자료를 지금 막 찾고 있는데 그 찾는 과정에서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오 찾으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런데 찾고 보니 라고 하면 자료를 막 찾았어요 다 찾고 나서 음 생각해 보니 그런 게 있었군 이렇게 많은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 보니까는 끝내고 고고 이렇게 되죠 다가 보니까는 과정에서 뭔가를 알게 되는 것 다가 보니까는 과정 고 보니까는 결과 자 그러면 두 개의 표현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대화 상황을 가지고 문맥에 맞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남준과 정국의 대화입니다 남준이가 얘기하죠 어제 공원에 가면서 날씨가 추워졌다는 걸 느꼈어 정국 공원 가는 과정에서 추위를 느꼈다는 거지 라고 의미를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준이가 대답을 합니다 응 공원에 가다가 보니까 추위가 느껴지더라 응 공원에 가고 보니까 추위가 느껴지더라 이 두 개의 표현 중 어떤 게 더 이 상황에서 어울리는 대답일까요? 힌트는 과정에서 느꼈다는 겁니다 답 찾으셨나요? 네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다가 보니까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원에 가다가 보니까 추위가 느껴지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다가 보니까는 어떤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을 경우 고 보니까는 끝내고 알게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두 개의 표현이 구별이 된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예요 간단하죠? 간단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앞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저에게 질문 주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